오늘 잠깐 들려서 냉 제대로 봤는지 좀 봐줄 수 있지? 어? 그 얼음 얼음 이렇게 얼잖아 여보이? 그럼 그거를 꼭 제거를 해줘야 돼 그거 제일 좋은 방법은 그냥 이렇게 살살살 떼는 방법도 있고 저기 여름 같은 경우 칼날로 떼면 안돼 아 냉장고 저건 괜찮지만 저기 어디야 망치같은걸로 치면 안되거든 안에 이게 터지거든 알지? 안에 실처럼 막 들어가 있거든 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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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 1km 앞 용인 IC에서 용인 방면 오른쪽 고속도로 출구입니다 약 500m 앞 용인 IC에서 용인 방면 오른쪽 고속도로 출구입니다 lender 잠 요즘 잠시 후 오른쪽 고속도로 출구입니다 달걀